민주당 내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서 송영길 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분명히 회의 끝난 다음에 대변인 브리핑 통해서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면 한번 볼까요? 홍의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검사도 잘못하거나 범죄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저기에 대해서 저 방침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 송영길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영상으로는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송영길 의원이 집권당 포기라고 했다는데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일 의원.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의 최고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집권 여당이 고발을 하겠다. 그건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건 야당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검찰을 고발을 한다. 검찰 전체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고발을 하겠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일견 들어보면 검사도 뭔가 잘못한 일 있고 범법 행위가 있으면 고발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인데 송영길 의원의 주장은 검찰을 고발한다. 검사를 고발한다. 어디다가?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집권당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 한 명의 이야기를 민주당 전체에 움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송영길 의원이 중진 의원이고요. 586세대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했던 의원인데 그런 송영길 의원이 당의 회의를 거쳐서 나온 당의 방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전반적으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금태서 의원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마디 했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때도 한 마디 했던 금태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한 번 더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당이 잘 대처해야 한다. 한 번 더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올 텐데. 금태서 의원의 이 이야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광선우 전부대변인 보시기에.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어떤 구속 여부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 본인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거나 그런 혐의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뭔가 어떠한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저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홍의표 대변인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그 앞에 이야기는 이제 검찰이 피의 사실 같은 걸 공표를 한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는 그냥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한다 하면 그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이런 게 검찰 발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취재로 나올 것인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의총 내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수사 행태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반론권이나 아니면 인권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총회라는 건 말 그대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니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강소년 정부 대변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 또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사회를 본 이런 지도부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밖에다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항구령을 내렸다. 그건 또 뭘까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조금 갈라치기로 해가지고 어떤 당내 분열로 해석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까 봐 그런 우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저런 얘기가 나왔다를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만큼 민주당이. 이상일 의원께서도 여당에서 한번 일해보는 게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그만큼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많은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사적으로 익명을 요구하면서 하는 걱정들은 지금 조국 장관 좀 늦었다. 벌써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취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항구령을 내린 거고 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함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결정해야 할 때. 그거는 조국 장관을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때. 이런 취지는 말이에요. 표현을 애들로서 한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벌써 이미 저는 좀 늦었다.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지만 외국에서도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본인도 아마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큰데. 법무장관 타이틀을 갖고 포토라인에 쓴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 누가 봐도 좀 주옥 장관이 옛날에 조윤선 여성부 장관에게 한 트위터 글에 따르면 자리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사태에 나서 소위 국정농단 수사를 검찰 수사가 하고 특검이 수사를 할 때도 소위 비사실 공표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검찰이나 특검 고발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도 그렇고 수석대변인이 고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대표는 상당히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 이렇다면 이게 검찰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다.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법무장관 임명할 때. 검찰은 검찰 일하고 장관은 장관 일하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정도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보도 때문에 특히 원내대변인단이 상당히 바빴다고 하는데 말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치고 또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되면 민주당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주당 내부의 당 지도부의 원칙 생각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바쁘게 절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원일 위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을 했고 그래서 한구령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러 경로로 종합적으로 복수에 참석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종합으로 해보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다면 이라는 전제 아래의 발언들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어제 비공개 의총회에서의 내용이 매우 다양한 걱정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했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원내 지도부와 대변인단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다. 부인이 구속된다면 이라는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길래 신문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주어가 이해찬 대표군요.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 부인이 구속될 경우에 조 장관의 거취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지도 대변인단이 상당히 발칵 뒤집혔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전혀 가늠할 길이 없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에게 한무령, 입단속령을 내리고 검찰 수사의 향방을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